오케이 광자맨! 내가 이놈반 터뜨리면 형수 소송에서 못 이겨. 그럼 조용하게 해결이야. 니들이 아는 게 진실의 전부는 아니야. 이러니까 엄마가 오해하잖아. 이모가 형부 좋아한다고. 뭐? 그런 개체반 집구석에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다. 이거 사기 결혼이야. 이건 저 키워준 값입니다. 엄마 유언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. 아버지 바람 핀 거 다 알아요. 너 참 이기적이다. 언니가 날 알아? 나는 엄마 화풀이 내상이고 강지영 쓰레기통이었어. 증자 기혼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. 아버지 아니면 엄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?